인기유물 와 섬탑 망고는 다르다 와 밝고 긍정적 이슬 더스 성공 아일자관님은 그레스를 피하지 못했다 어깨 너무 심한대 오늘 슬라임 슬라임 기념일인가 슬레이더 슬라임 슬라임 박딜 그만해요 불쌍히 사봐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불쌍하기라도 해서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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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아 아멘 네 오우 드로우 미쳤나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오우 드로우 미쳤나 아 아하하 수고하죽는다 내가 이딴 염주 먹으려고 오우 드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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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지같은 게임 자자 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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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때리는게 맞겠지 육십 둘 다 분열인데 음 으 으 으 으 으 아 아니? 한 대도 안 맞았네 잔상추 아 근데 잔상보다 독바라기가 나왔나? 커피 구도라 한도라 좀 실속이 없는데 한도라 궁금하긴 왔다 과연 뭐가 나왔을까? 피존 카드는 다 밑에 있어 피존 카드도 많으니 Pink Floyd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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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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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고기 고기. 고기. 아니. 손가락 이수. 식습관이 안 좋은 사일런스. 아, 진짜. 건물 도라인가? 아. 찰싹. 염주특. 찰싹맞음. 아, 내 건물. 아, 내 건물. 이렇게 되는게 없죠? 어, 근데? 아, 내 귀치피.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괸전 놨으면 됐다. 괸전 차이. 괸전 차이. 괸전 차이. 버젓. 난 고기로 피 채웠다. 잉크병. 잉크병도 좋네요. 지금. 잉크병도 좋네요. 예비는 저것 때문에 먹음. 팽이. 팽이. 병괸전 없나? 아, 진짜. 꼴배 싫다. 아. 에, 꼴배 싫어. 에, 에, 에. 대충 속 안 좋은 개비스콘 짤. 그래도 이정도면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거... 는 아니겠지? 수리검이나 표창이 떠야 괜찮게 흘러가는거지. 건물 하나 더? 아니면 왕필갱어? 왕필갱어? 능지처참. 첫 턴을 뽑았다. 히히히. 헤헤헤. 글 Words. 끝났으면, 한대는 때려야 잡을수 있네. 어 얼탱이 없네 31 데미지가 2막 올라오자마자 맞을 수 있는 데미지라니 저 데려갈까? 고기 먹여줘 뱀고기 답한다 고기 먹으러 가고 맞아야 되는데? 다음 터더 석쇄날력이라 못맞음. 아까 탄성플라스크스라도 먹었어야 했나? 보스 잡고 독바르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보스는 못잡을 일 없을 것 같고... 보스 잡고 독바르기라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itten 폰 Shout as 소빅 공말 쓰레기들 가져가네... 정말 쓰레기들 가져가네 쓰레기 대신 치워주면 나야 좋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쓰레기만 나온다는 사실 쓰레기통엔 쓰레기가 들어있다 간력 전풀 석재달력 헌당 2.08딜 에휴 디펙트한테 번개구체 안아주는 유물 있으면 그게 더 세단 얘기잖아 연금 불쾌 죽죽죽 아유 망했네 현돌합시다 나머지가 너무 쓰레긴데 표리검 대기방 됐다 엘리트 잡으러 합시다 엘리트 하나 둘 셋 네마리도 되긴 한데 체력 상황 봐가면서 가자 아잇 석재달력을 준비해라 석재달력을 준비해라 핵심 어 힘들어지겠구나 요정나온건 좋은데 포션슬롯이 막히잖아 저러면 можешь 먹게 될게 넓어온 배지지에 참기름 아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일런트는 언제나 힘들다. 와 위험했지 않나 방금? 고개보다 제비가 좋은 덱이라. 여기서 요정 뺄만한가? 정말 쓰레기 같군. 고기는 확실히 먹을 수 있겠네.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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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한거 같아. 무천성 고기 소화 잘 되는 고기 양로 음 스멜 굿 도리 검사합니다 음 스멜 굿 아 실수 능지처참 수액 또 안나오네 근데 되게 슬 보이는 카드가 능지처참 밖에 없다는 이야기라서 정말 처참하다 내 권선 아 왜 그러는데 정말 이런 카드밖에 안나와 골치 끓이 골치커리 이 정도면 신성 나와도 힘들겠는데 난 이 유령의 유령의 오정이며는 소션벨트 줘 음 우효 신성 어디가냐 작은 상상없나 아 펜터그래프 너무 아쉽다 된다 된다 연금 연금 무차지 비단 비기유물 비기유물 뭐 나와야되지 아 해양로우 가지 그러네 그러네 아직 가지라는 희망이 남아있네 가지라는 희망이 남아있네 오늘 반찬 오늘 반찬 제발 가지무침 안돼 뭐가냐 인마 향로 커 내야되는데 아 삽 쓰레기 게임 아 앗 사브르 표리건 사브르 표리건 하하하 마름세바 어떠했나 마름세바 얼꼴 고기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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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단한거 주려고 이제는 소고기다 임마 소고기 싸먹겠지 엄청난 발놀림 엄청난 발놀림 저거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라 이야 썩 재달력 건당 2.5 까지 올라왔다 내워라 내워라 저 밀었니? 아이고 아이고 진짜 개발 이거 20%밖에 안되는데 진짜 엿같은게 엿같은게 잘 줄고 나올줄 알았으면 거무안썼지 아니 게임 개잘하네 저거 20%밖에 안된다고 아니 나만은 없어 아니 20% 아니 개 쓰레기 게임 게임 주네 잘하네 아 20% 3번 뛰고 있어 심지어 향로 터내 아니 수상이야 이거 누가 소중하고 있다고 슬슬 이 영상은 유튜브 친구들은 못 보고 우리들만의 추억 될 것 같으면 개쵸 아니 말도 안돼 아니 20%라고 말이 안되잖아 아 20%이 말이 말이 되지 사실 말이 돼 버즈업 버즈업 당연히 말이 되죠 이제 열일이 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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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향룩 3번 봤는데 3번 다 피하네 미친거 같다 진짜 4번 잘 피셨어 쿠션은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향로 3번 다 피하는 거는 진짜 아니 아니 그 어휘가 없다 어휘가 없잖아 아니 솔직히 20버 밖에 안되는데 실력이 부족했네요 그건 맞지 드디어 향으로 맞췄다 근데 다음 턴에 킬 가게임 쓰레기임 하하 시 많이 힘들어 보인다 보쌍 필요없을텐데 그래도 사자 사왔습니다. 위치피 개빨리 나오네 자 힘내서 수리검까지 뽑아보자 도착 나온거는 진짜 좋다 근데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일런트의 삶 이거 향컨되나?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달력 약해서 향컨 가능 휴 달력 딜셋으면 향컨 못할뻔 긴거우나? 큰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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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를 어디간? 체력이 아도 높아서 큰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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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된다고? 달팽이가 향로 세번 피하는건 말이 되고 유치피 세개라 타이밍 맞을만함 흠 규치피 남겨놔야됨 이거 전투 길어질거 같아서 잘 막네 무력화 당연히 날줄 알았는데 당연히 나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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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란 존재하지 않는 전투 적재 달력 방 이거 단타니까 다음 턴에 규치피 쓰면 이겼네 독고도 요정도 귀신도 행복한 세상 내가 찾던 세계선이야 욕갔다 잠만요 미션 성공 제이트러스1919님 14,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창 없었으면은 못 잡았을 것 같은데 표창 없었으면은 도저히 답이 없지 않았나 유령 잘 가고 요정 잘 가고 2.. 2.. 2.. 2.. 4.. 2.. 4.. 4.. 4.. 4.. 4.. 4.. 4.. 4.. 4.. 달팽이가 게임을 너무 잘했어 끝